오케이! 가자! 1, 2, 3, 4 1, 2, 3, 4, 4, 5, 6, 7, 3, 4, 5, 6, 7, 7, 8, 8, 8, 9, 9, 10 38명 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해요? 다 팔아야지 이제 다 팔아야지 반도 안 팔았는데 8명? 더 해? 38명 더 해? 38명이요 그러니까 더 해? 38명 지금 어떡해? 38명 지금 어떡해? 왜 못해, 왜 국물이 없어, 고기가 없어, 밥이 없어 제 정신이 없어요 진짜 지독하더라 장사에 진짜 지독해, 지독해 하고 내일 일을 취자니까 어때? 약속하세요 약속까지 하려고 해서 이것도 장사의 일종이니까 약속을, 직원하고 약속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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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해봐, 자기야 네 지금 남은 손님 다 받으면 기록 깨냐, 우리? 아, 사장님 다 받으면 깹니다 받자 다 받으면 깨 한참으로 암시아 게시아 예 예 예 예 예